스파일을 보아하니 아이돌이 아닐까 싶네요 엑소의 찬녀씨네요 반가워요 열고 들어가냐 세 집은 찬녀씨 마음에 들까요? 일단 위로 옮겨 놓을게요 11명의 멤버가 일상을 나누고 인생을 공유하게 될 새 집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까요? 내 방이 어디지? 찬녀씨가 쓸 빵을 찾아 올라가는데요 2층에도 카메라가 빼곡합니다 방이 4번 방이 4번 방이 4번 방 3번 방 4번 방 여기가 제 방인가요? 와우 여기가 제 방인가봐요 여기가 뭐든지 신비한 모습의 나무들과 생일과 구름을 붙여 생일과 구름을 붙여 지소를 머두르고 있지 모야 아유 뭐 해야 하지? 집에서 혼자? 누우세요 누구 왔나 봐요 누구 왔나 봐요 이거 더 탈수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렉 씨 왜 있어요 여기? 네 저 입주자예요 아 진짜? 반가워요 반가워요 잠시만요 나 좀 화장실 받았다 올게요 화장실도 부자 먼저 주변에